아 진짜 너무 웃어 우리 7322님은요 7322님이 누구죠? 홍진영보다 금나라씨가 더 잘해요 잘해 이렇게 쓰시려고 했나봐 근데 홍진경씨 당연히 홍진경씨보다는 잘하죠 잘하죠 홍진경씨는 홍진경씨는 홍진경이는 남자 가수 아니에요? 아니 아니요 모델 홍진영씨는 여자 가수고 홍진경씨는 알아요 그 남자 가수 이름은 홍 뭐 홍? 홍노끼? 아니 있잖아 홍경미 홍경미 아니 홍노끼도 노래 앨범 냈죠 앨범 냈죠 홍씨들이 왜 이렇게 많지 스님 저는 빌깅홍씨 좋아해요 에? 빌깅홍 빌깅홍있어 빨강홍을 사드려 빌깅홍 아유 여기서 금나라의 앵콜 듣고 싶어요 진짜? 왜 또 들어와요 앵콜을? 영어 너 왜 이러냐고 그렇게 이제 이 빌깅홍을 좋아하지 하하하하 왜 나만 좋아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이승 이 빌깅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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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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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